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더워도 되는 겁니까 정말?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자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밤에 잘 때는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이번 주말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요. 일어나서 틀었어요. 와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일단 비공식 40도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여주시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장비에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40도를 찍었고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던 게 2019년 8월에 경기 안성시에 나왔던 건데 그거 이후에 5년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거는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기록은 아니어서 비공식입니다. 공식 기록으로 이제 40도를 넘었던 거는 2018년, 1942년 이렇게 두 번이었거든요. 42년에는 대구에서 40도를 찍었고 2018년에는 4곳이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 홍천이 제일 높았던 게 41도였는데요. 이번에 그게 깨질 수도 있다. 역대 아예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기상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이럴 거라는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40도 깨지는 기록이 나올 것 같고 여러분 저희 한 달 전쯤에 기상학자랑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기상학자가 그랬어요. 올여름 대단할 거다. 40도 충분히 넘는다. 저는 이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조금 오바하시는 건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금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 빼고는 다 폭염경보거든요. 경보라는 게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연속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 건데 서울이 12일째, 강릉 17일째, 제주가 20일째 연속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예요. 그냥 덥다가 아니라 피해 상황도 대단합니다. 토요일, 지난 주말에 토요일 하루에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온열 질환 추정으로. 광주에서 바디를 하던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졌고요. 발견 당시에 체온이 42도로 측정이 됐어요. 경남 창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역시 밭에서, 그리고 창령에서는 70대 여성이 갓길에서 숨졌고요. 열사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제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체 집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단권의 케이스가 전남 순천의 밭에서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소방 당국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들도 지금 썩어가고 있다, 이런 피해 소식도 들리고. 야구 경기도 취소됐죠? 네. 어제 잠실구장에서 있었던 키움대, 두산, 그리고 울산에서 LG대, 롯데 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그 전날, 토요일에 잠실, 그리고 울산 문수구장에서 각각 온열 질환이 발생해서 총 한 7명 정도가 구급차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40도라는 숫자가, 이게 좀 뭐랄까요? 무섭습니다. 네. 2018년에 40도가 여러 군데 찍었었고, 그때가 아마 지금 1994년 이후로 최악의 더위였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이번이 거기에 버금가는 날씨라는 거예요. 고랭지 채소 말씀하셨는데, 태백에서 원래 고랭지 채소 많이 만드는데, 올해 이미 너무 더워가지고, 30%가량은 지금 휴경 중이래요. 아예 휴경 중이고, 지금 이 더위가 한 일주일째 더 가면 다 썩어서 지금 조기출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재해로 폭염은 인정을 받는 게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타나는, 사실상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후 이상 이변이 일상화됐을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태백이 그래서 지금 원래 에어컨 없이 자는 대로 유명하거든요. 서늘하잖아요, 거기에. 네. 지금 에어컨 설치로, 에어컨 기사가 바빠서 지금 쓰러질 지경이라고.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지금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16일 연속인데, 이게 최장 타이예요. 지금까지 기록이 최장 타이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일 연속인데, 최장은 26일이거든요. 이것도 2018년에 26일인데, 지금 최소 열흘은 지금 이 날씨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상청 얘기로는. 그러면 비슷하게 가겠다. 2018년하고 비슷하게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원래 모임이 있어가지고 산에 갔거든요. 등산 모임을 가셨어요, 이 더위에? 네. 그래서 인왕산, 서울에 있는 인왕산에 올랐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무리하셨네요. 네. 진짜로 이렇게 온열 환자가 이런 거구나.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산이라 좀 서늘할 줄 알고 가셨구나. 네. 원래 있었던 모임이라 아침에 좀 가기는 했는데, 한 11시쯤 내려왔는데, 그때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여름에는 안 움직이는 게 답이다. 지금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중열돔에 갇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중열돔에 갇혀서.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도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시죠? 그게 사실입니다. 열돔에 갇혀서 비닐하우스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산이라든지 뭔가 무리한 야외활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시는 게 지금은 상책이라는 거. 그 비닐하우스가 사실은 바닷물 습도까지 먹고 있어갖고, 사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되게 습하고 꿉꿉하게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낮의 더위에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들이 알아서 쉬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날씨는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90% 때는 깨졌지만. 민주당 호남 경선 주말에 치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그전까지는 계속 90%대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대명, 확대명 넘어서 구대명이라는 조어까지 있었어요. 90%대로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이었는데, 지난 주말 호남 경선에서 다소 주춤하면서 8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북에서 84.79%, 광주가 83.61%, 그리고 전남이 82.48%가 나왔고요. 전남 82.48, 이거는 전국 통틀어서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 중에서 최저치였습니다. 전남, 그 다음이 제주, 그 다음이 광주, 전북 이렇게 낮은 순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당원 수가 많은 호남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6.97%가 됐어요. 물론 이제 9대명이냐 8대명이냐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건가요? 네. 전북에서 13.32%, 광주에서 14.56%, 전남에서 15.66%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총 누적했을 때는 11.49%가 됐습니다. 이제 10%대에 진입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김두관 후보가 어제 했던 발언 하나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어떤 건가요? 하나회 발언이라고 이렇게 묶였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걸 비판하면서 그 핵심을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를 꼽았어요. 여기가 이제 당내 최대의 개파가 된 계기가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이었다라고 꼽으면서 이런 행태가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혁신회의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당원 중심으로 혁신하자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사과하라 이렇게 반박하면서 어제 논박이 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어제 광주에서 시당위원장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거 엄청 치열했잖아요. 여기에 후보로 나선 사람이 양부남 의원하고 이 더민주 혁신회의의 강의위원 대표, 공동대표. 결국 양부남 의원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강의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저쪽 밀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기도 했던데, 어쨌든 양부남 후보가 시당위원장으로 당선이 됐고요. 최고위원 선거가 특히 주목이 많이 됐어요. 순위가 일단 뒤바뀌었습니다. 1등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꺾었어요. 그리고 전주 출신 한준호 후보가 전북에서 1등, 광주 출신 민영배 후보가 광주에서 1등을 하면서 둘 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당선권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율로 보면 김민석 17.58%, 정봉주 15.61%, 한준호 13.81%, 전현희 12.59%, 민영배 12.31%까지 이렇게 5명이 당선권이 됐고요. 반대로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 후보는 뒤로 밀리게 됐어요. 이제 순위 경선이 경기, 대전, 세종, 서울 이 세 군데 섹터만 남았습니다. 중부, 수도권 이쪽만 남았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수석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 그다음에 4, 5위에 누가 들어섰느냐. 이 경쟁이 엄청 치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노란봉 투법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어 금요일 날 상정을 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었고 옛날 같았으면 24시간 뒤에 민주당이 종결을 시켰을 텐데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경선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올라오지 못했고 대신에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가 됐어요.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테고 여기서 이제 아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될 텐데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쓸 테니까 양쪽에 힘대결을 하는 것 외에는 또 공회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 위주로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 김준형 평론가 정당 대회 어떻게 보셨어요? 음 이번 호남 경선이 여러모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특히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호남에서 비례정당 득표율이 1등 했어요. 조국혁신당이 45.5%로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쳤어요. 38%, 38.1%.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 지금 이재명을 맞득치 않아 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의 현재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맞득치 않아 한다는 거고 야 그래도 80% 이상 나왔잖아. 다른 데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호남의 이번에 투표율이 전북 20.28, 전남 23.17, 광주 25.29 그래서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굉장히 낮았네요. 그래서 최종 누적 지금까지 투표율도 30%에서 20%로 꼬꾸라졌습니다. 26.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그전에는 당원 3명 중 1명 아니면 10명 중 3명 투표였다면 지금은 4명 중 1명만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80%의 당원들은 열성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그 숫자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은 좀 주목해 볼 게 지금 10월 16일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고요. 전남 곡성하고 영광군의 군수를 뽑아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저는 후보를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여기서 붙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참 관심 있게 좀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사실은 더 놀라운데 완전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 전에까지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김민석 그다음에 정봉주 그다음에 김병주 전현희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이었는데 지금 한준호 후보가 전북이고요. 민영배 후보가 전남인데 몰표를 받아가지고 한준호가 3위가 됐고요. 6위였는데 민영배는 8위였는데 5위가 됐어요. 광주 출신이죠. 민영배 후보는. 광주 출신이고 한준호는 지금 서울이지만 지역구는 서울이지만은 전주 출신이고. 전주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몰표를 받아서 상당히 이제 이들이 약진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하게 오늘 뉴스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권도형 한국행 임박. 권도형이라면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국내 송환이 임박했습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 5개월 전에 지난 3월에 결정이 한 번 됐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랑 항소법원이랑 계속 충돌을 했었고 그러면서 무효 처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항소법원에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가 조만간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잘 데려오네.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량이 우리나라로 오는 순간 엄청나게 줄어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한 4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범죄인 인도 결정이 인도를 요구했던 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두 군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40년 정도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별 범죄마다 형을 따로 매겨서 합산하는 어떤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면 100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형량은 미국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줄어들 걸로 보이는 거고요. 다만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량은 줄겠지만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권도영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시사 평론가. 참 권도영 테라 루나 자태 오래갑니다. 피해자도 많고요.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몬테네그로의 개각 때문에 사실 권도영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의 법무장관이 친미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메일이 어디서 먼저 왔느냐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한국이 먼저 왔다라고 처음에 해서 한국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메일이. 네. 송환 요청 메일이 한국이 먼저 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걸로 됐다가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책은 잘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이것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을 안 할 거다. 법무부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하게 이게 이제 갑자기 결정이 됐고 그런데 사실은 권도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도영 뜻대로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처벌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손방망이 처벌이 나올까 봐 또 걱정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병과주의라서 예를 들면은 다단계 650억 달러에 이제 다단계 폰지 사기를 했던 버나드 메이더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0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아무리 이제 감형을 해도 이제 못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지금 제일 유력한 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기 징역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5년 이상이고 이를테면 20년 10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권도영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제를 할 수가 있느냐예요. 권도영이 숨겨놓은 재산이 그 정도 될까요? 그냥 파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피해를 어느 정도나 복구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도 숨겨둔 자산이 수천억이 있다라는 얘기. 수천억이 있다라는 얘기. 몇십조. 이게 사실 피해액은 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산된 건데 수천억은 있으니 특히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법원에 오면 좋은 게 뭐냐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합의 피해 보상 이런 게 하면 그게 이제 장량 감경을 할 수가 있거든 판사가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이게 좀 우리나라로 송환된 것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피의자한테 갖고 있는 재산을 일단 동결시켜 놔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검찰이 그거를 예전에 신청을 해놨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2330억 원을 인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얼만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까지 피해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 화이트 범죄 특히 금융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다 할 정도의 판결을 내리는 데 비해서 우리는 좀 관대했던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또 재판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올림픽 소식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금 따면서 다섯 개 지금까지 역사상 다섯 개의 금을 따면서 기록을 세웠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종목을 석권하는 또 양궁의 기록도 이번에 세우게 된 거 등등등 해서 2부에 저희가 노치마 뉴스에서 쫙 정리해드릴게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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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